오늘 소개할 제품은 피터치 큐브입니다. 브라더 사의 라벨 프린터로서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쉽게 라벨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피터치 큐브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. 전원 입력 부분과 전원 버튼 그리고 필름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절단 라벨을 출력한 다음 자를 수 있게 이렇게 컷팅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AA 건전지 6개를 넣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전원을 연결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버튼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여기서 PT, P300BT라는 장치를 연결해 줍니다. 그러면 연결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해 줍니다. 피터치 디자인 앤 프린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연결해 주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. 테이프 길이라던가 색상, 프레임, 높이, 너비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. 가장 장점이라면 한글을 바로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. 텍스트에서 한글, 오늘, 날씨를 선택해서 인쇄, 한매, 인쇄 매수를 정하고 자동으로 인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, 날씨.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주면 한글로 라벨이 프린터 됩니다. 이처럼 P터치 큐브는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도 쉽게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벨 프린터입니다. 이상입니다.